여린 가슴으로 방황한 슬픈 우리 사랑은 어두운 방향에 나갈 수 없어 제가 아저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에요 넌 내 혼을 기집을 가지고 사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그 입을 막아야 돼 증의를 죽이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also ี้ 너의 혼인거야 그거 뭐 relatively 화gener 이거 해져 이게 łych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